기상캐스터 배혜지 또한 오늘 아침 잠시 탁한 공기만 유의하신다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점점 무난한 대기질을 회복하겠는데요. 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햇빛을 가려줄 구름층이 거의 없다 보니 자외선은 연일 강하겠습니다. 볕에 장시간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발라주셔야겠습니다. 이상 영상 보시면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종일 맑고 파란 하늘을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작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5도, 청도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7도, 청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시각 기온 24도, 김천 2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상주 35도, 김천 34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22도, 청송 21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35도, 청송 33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23도, 낮 기온 3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구의 낮 기온이 계속 35도 안팎을 보이면서 무더위가 쭉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